우재군 여보세요? 어 우재군 뭐 할거에요? 캐릭터 저.. 저는 뭐.. 우리 그.. 삼강령 할까요? 삼강령? 좋아 하.. 하드코어로 해야되요? 네.. 하드코어입니다 하드코어.. 하드코어 안하면 안돼 아냐아냐 나.. 이번에 여자강령 해야겠다 여강령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액트 일을 다시 하셔야 되더라구요? 아니 우리 말해서 쌍꺼 없어 아니 괜찮아요 그거.. 우리 말해서 쌍꺼 없어 그거 별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불러서 온건데? 아 그럼 그니까 그니까 잠깐만 야 이거 여기서 멈췄어 그거 아예 나갔다와보세요 아니.. 채팅창에 저 눈치좀 챙기라고 나는.. 불러서 온건데? 불러서 온거지 아니 왜왜왜 같이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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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하자요래 나 이걸로 할래 나.. 나.. 우리 닉네임 맞출까? 어 맞추자 어.. 제 닉네임 친남매의 아버지인데 아.. 다시 만들어 친남매의 아버지가 뭐야? 다시 만들어 세트랙 해골 7마리 아닌가요? 아.. 안돼 안돼 나중에 골렘도 나와 다둥이 아빠로 그냥 아.. 우리 그거 하자 맞춰 맞춰 완전 나가야겠다 이거 게임이 멈췄다 이거 렉이 아.. 나까지 해서 8남매인가? 8남매인가? 우리 24남맨인데? 24남맨인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맞춰야? 아.. 뭐하지? 나 일단 게임 합당한다고 하겠어 그.. 대기발랄한 아이디 좀 부탁드립니다 그.. 옛날에.. 신과 함께 살살이꽃 그런거 있지 않았나? 뼈살이꽃 있어 뼈살이꽃 살살이꽃 또 뭐 있었지? 혼살이.. 숨살이꽃 이거 세트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마리로 다 조져발란게 백골이.. 하나는 백골이.. 두번째는 진토.. 돼요 세번째는.. 넋시라도.. 있고 없고.. 이렇게 내.. 진짜 싫다 이런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 탄심가.. 뭐 이렇게 하면.. 어.. 그렇게.. 그렇게 하자 이런들 어떠하리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어?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그렇게 하자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떠하리 어차피 겹치니까 제가 어떠하리 안당해야됩니까? 네 어떠하리? 어 제가 막내니까 제가 어떠하리.. 나 이씨니까 이런들 그럼 나 주런들 아 그럼 안맞잖아 아 그럼 안맞잖아 주씨니까 저런들 할게 저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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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의미가 없잖아 알았어 아 근데 이거.. 모험가로 가 모험가 근데 이거 좀.. 아니 주.. 아 좀 의미.. 이거 좀 위험한게 아니 초보 아냐? 아니 우리 이거 맞췄는데 한명 죽으면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우재쿤은 의미가 없어져 우재쿤은 디아블를 좀 해봤나? 근데 누가 죽어도 문장은 되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어르.. 어떠하리든 저런들 어떠하리든 이런들 저런들 이런들 저런들이든 아 저.. 저.. 저 어떠하리 합니다 어떠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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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이런들 맞다 하리 하하하하하하 근데 이거 간략한 지침으로 해요 간략한 지침이 뭐지? 하드코어 하드코어는 꼭 찍어야되요 하드코어입니다 하드코어인데 자세한 지침으로 해요 모험가로 했어? 베테랑으로 했어? 모험가 모험가 간략한 지침으로 근데 그러면서 나 전문가지 나도 전문가야 나 30자리 있어 모험가 아 형 있다고 아바테 있다고 베테랑으로 해요? 베테랑으로 합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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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가 모험가 나 초대해줘 저런데 나 회피 참가 요청했어 주작가님한테 주작가님 나한테? 오! 오케이 수락! 지금 이동하는 됐다 오케이 집착만명 들어오면 되네 들어왔어? 내가 널 초대할게 지금 지금 저런들 어떠하리는 완성됐어요? 있다 내가 초대할게 내가 초대할게 아 내가 요청 참가 요청 요청해 나한테 요청해 형한테? 나만 교집합이네 오케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됐다 완성됐다 진짜 싫다 어셈블 이런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 내게 안보여 내게 안보여 일어나라 우제들아 어? 일어나라 우제들아 이 시체 모자라겠는데? 여기 이런들 처음엔 네마리까지인가? 이런들 저런들 갑시다 구고 처음엔 네마리까지인가? 최대? 처음엔 네마리 네 처음 네마리 안해? 좀 어느정도 안해? 상대방 해골은 반투명하게 나와 이게 안 헷갈리게? 가독성때문에 아쉬운데? 어차피 내 해골도 안보는데 근데 보이긴 보이네요 그래도 나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또 물었어 또 물었어? 이 사기꾼놈들 어둠 속에 어둠 속에 그러니까 이거 대사 다 봐야되는거 아냐? 스토리 별로 신경 안쓰 아 우세 보세 보세 아 봐야지 볼거 봐야지 성분이 컷신이랑 다 보자 아 봐 아니 나는 나가도 어차피 나옴 우리는 나가도 돼 다 천천히 보세 저렇게 신실한 사람도 무언가를 보고 잊혀버리고 말았네요 이곳은 위험합니다 어스름의 정원에서 지금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해야되는지 에? 지금 어 한명이 물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어 저기 막 해결 좀 해달라고 가서 좀 박살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 왜 안오세요? 나 나 멍 때리는 걸 안했어 왜 이렇게 악해 형 무슨 전전 들어왔는데 나간 나간 이거 거기까지 가야되나? 근처까지? 어 저런들 저런들 피가 피가 방금 엄청 없어졌는데 어 잘 안들이래 이런들 딸핀데 이런들 갑시다 갑시다 아 해골 방금 아 징그러 아싸 위도 뭐가 뭐가 몸이고 뭐가 악원인지 모르겠어 아니 상대 대방도 해골이 여가지고 해골이 해골이 다구자 하는거 봐 어 이즈 해골 개많아 아 뭐 1렙 러쉬 하는거 같애 그 뭐지? 옛날에 그 바츠.. 바츠해방 바츠해방전 이거 며투재임 지금 막 쏟아져! 해골들이 목보다 더 많아 형 밟으면 안돼 몰려? 바닥 이리와 우리 해골들은 이리와 우리 해골 인솔해 우리 해골.. 우리 해골 해처무야 일로와 해골들~~ 피에 창으로 갈까? 병으로 갈까? 어? 뭐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림? 난 뼈창으로 가야겠다 C 누르면 있음 형은 뼈창? 나는 절단 C 그러면 난 먹어야 돼 와 멋있다 아 가고싶은거 가세 이거 어차피 다시 찍을 수 있음 뼈창이지 남자들 역겨워 가서 돌아와 가서 돌아와 하필이나 1레벨 해골이지 않게 아 근데 자꾸 저 아 헷갈려 붙지마셈 자꾸 A클릭함 아니 우리 해곤이 누구야 아 헷갈려 진짜 헷갈려 아 붙지마셈 아이템 두 선물해 보냐 근데 완전 어슴블 되려면은 어떠하리 E가 있어야겠다 어떠하리 어떠하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마타하리 그래서 마타하리 한 명 모집해 그거 옥주현님이 하는 그거 아냐? 뭔데 스파이 어 아 뭐 하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마타하리 정보 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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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매 영매 뼈창 맞춤바랏 뼈창 맞춤바랏 어 진짜 질서 정연하지가않다 강화될 앞에 분대가 있었네? 앞분대가 있었어 어어 1분대 2분대 3분대야 소대야 소대지 강화될 아 해골 개맞네 쭉쭉쭉쭉 정수 뻐라 정수 빨아 정수 빨아 피드 빨았고 이게 평타를 쳐야 마나가 차요 이게 그런 구조야 지금 저 아무것도 안올렸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게 스킬 안올림? 네 C를 누르고 능력을 위에 능력을 보면은 막 트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눌러서 육성을 하면 돼요 AA 다 누르고 이거 눌러 이거 포스 이거 약간 신중한 편이라 아니 이거 다시 돌릴 수 있어 언제든지 시설 수 있어 아 그래요? 아무 때나 수확 적중한 적 하나당은 정수석 부팸 수확 나쁘지않아 나 수확 써봤는데 나쁘지않아 나스러워하는거잖아 그거 되게 네크로면서 스러워 과다출 아 과다출 피 빨아먹는거구나 이건 이건 붙는용이네 붙는 네크네 우리 우리 몇명이야? 점호 열다섯명이야 우리 지금 꼴까지 징그러 징그러 수확여행왔어 지금 참수당한 사체 둘러싸고 점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찍었음 다 찍었음? 네 출발합니다 자 피해 피해 이거 저글링 저글링 아 개어케 저글링 아 개어케 트리딜이 가능하다 나 다다출혈 지금 이건 이건 피하시고 뼈다굴 뼈다굴 어 뼈다굴이네 뼈다굴 뼈다귀가 아니라 뼈다굴 뼈다귀가 아니라 뼈다굴 어 너무 쉽다 세명이사니까 더 쉽네 이게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어? 이거 쉬운 게임 아닌데 아싸 양동거 다굴의 장사 없쥬? 올라갑시다 로프타고 올라오세요 어 이건 조폭 조폭렉크가 아니고 야쿠자 렉크인데? 야마.. 야마 돌아빠 야마 돌아빠 중문으로 들었어 가자 스킹합시다 오래된 폐허를 정리했다 야마 돌아빠 미 아까 이거 마을 주민이 이렇게 돼 우리한테 약 먹이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악마한테 홀려가지고 아 이제 가까이하면 그렇게 되고 멀리하면 이게 되는구나 아 다 처리했겠지 빛이 굽어 살피시길 이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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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해서 해야 되고 아 이게 하기에 따라서 다르네 가까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 마을은 안 돼 이오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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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막은 호민이 형이 가이드구요 2막이 나야 어? 바로 시체폭발을 찍을까? 아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10폭 어차피 형이 하니까 나 딴거 할래 예 저는... 10폭은 다음에, 다 다음에 찍을 수 있네요 강화된 과다 주력 찍었어요 강화를 계속 하는게 좋습니다 자기가 탄 트기 릴리티 이거 먹고 이 뭐야? 릴리티 여기 여기 재단, 재단 클릭 이런들이 누구더라? 이런들이 나, 이씨니까 어 여기 하나 들어가, 노트북 가 노트북, 노트북 우리가 더 많을걸 저 안에 있는 애들보다 지졌다 당연한거 아냐? 근데 뭐 어딜 먼저 가든 얘네 이걸 못 부시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맞다하리 뭐야 뭐야, 나 왜 멀리서 떼이 끝났어? 상황 끝? 뭐야? 개쉽잖아 개쉽잖아 그거 같다, 영화 바람 알아요? 가자 가자 그가면 안돼 맞고 다니고 그러면 안돼 이제부터 우리 클럽은 몬스터야 3단 3명 전기 3명? 와아 3단 어우 징그러워 내가 두드려 패고 노래 부르러 갔니? 흐하하 로렐라이다 이쪽 아니다, 저기로 가자 수습의 마법 봉 수습의 마법 봉 게임이 좀 쉬워졌다 아 이거 방심하면 죽음 방심하면 죽는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 하드코어라고 레벨 막 50까지 올렸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야 죽음 끝이야 죽음 끝 그 진짜 남는거 없는 장사는? 그렇지 수습 그럼 왜 함? 하드코어 살아있는 동안 더 재밌게 하기 위해 아아 하드코어로 안하면 너무 졸려 그리고 그리고 남이 죽었을때 개재미있음 이런들이 먼저일까 저런들이 먼저일까 남이 죽으면 갑자기 재밌어짐 아 저긴줄 알았는데 우리 팬이었어 잡을라그래 서로 놀래 아이씨 깜짝깜짝 깜짝깜짝 우린 군단이다 개많아 저집에 들어가야돼 저집에 들어가면 로하스가 있을거야 어 마치 먼저 와본거처럼 다 아시네요 나 오늘 이거 네 번째 누가보면 액트원만 네 번 하신 줄 알겠네 흥미로운 평고로 호민이 형은 새벽에 했으니까 오늘만 오늘만 세 번? 세 번 봤나? 나 이제 외울거 같아 기획자만큼 아시겠네 기획자도 스킵할건 스킵할텐데 치트로 치트코드로 우린 안해 구입자 우으로 아냐 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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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a 굶음 하이 다빈 난 황 히 그냥 얘기하고 가야돼, 로나스한테 얘기하셈 역시 가이드 해골 리뉴얼 천사 이나리오스의 조각상 그냥 알면 얘기해주지 꼭 물어봐야돼 여기 도시에 들어가려면 또 통과 의뢰를 치러야됩니다 로나스한테 말한 다음에 여기 나무조각 하나 태우세요 망한 카지노 사장 나 이거 몇개 몇개 태워지고? 자 우리의 죄도 이제 불태워졌으니까 이제 수녀장님 만나러 가자고 일단은 로나스 칼 하나 사주고 칼이랑 목걸이 갖다줘야돼 맞어 맞아 이것도 해야돼 자 위에 하얀색 어... 네모 요것도 해야됨 찍어가지고 주작가님 그거 같아요 주작가님 그거 같아요 주작가님 그거 같아요 그 뭐지? 웹소설에 많이 나왔고 아 회귀... 회귀한전사 회귀물 회귀물 로라스의 미늘창 하나 사시고 여기서 열쇠는 호민이 호민이... 절원들이 주었고 로라스의 마늘창 내가 안사도 사진도 없어있어 미늘창이라니 그리고 가서 자기부상열차 탄거 같다 지금 자기부상열차 탄거 같다 게임을 하는 느낌이 아니야 바로가 쭉쭉가 그냥 어딘가에 타있는 느낌 자 그러면 사기 드높이기 사기 드높이기 가야죠 버스인데 레벨은 똑같애 다시 돌아와 어디 어디로 간다고요? 심자미님? 사기 드높이기는 어차피 지나가면서 하니까 요건 해야돼 자 보자 한번 하고 일로와서 환호 한번 하고 E를 누르셔서 E를 누르셔서 E 환호를 누르셔요 E 뭘 누르라고요? E요 E 영어 E 영어 E 누르면 빈칸에다가 감정표현을 하나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환호를 넣어서 딴거 해야겠다 얘 이거 안좋은거 같다 사용자 지정을 누른 다음에 빈칸에 환호를 넣으라고요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저 병사들한테 가서 환호 한번 해줘요 일로와서 어 토르 토르 이상한 사람이네 그 다음에 신사장님한테 말 걸고요 신사장님한테 말 걸고요 피해창이 좋나? 피해와도가 나가는 잘했다 대단하다 아 이거 회복 회복 회복둥이 해야겠다 회복둥이 여행 정연 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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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탈락중 이거하고 회복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흐려진 광택으로 엘에스나로 갑니다 엘에스나를 찍어놓으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엘에스나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돼요 해골전사에서 응 맞아요 언제 할 수 있죠? 어 된대? 망자에.. 저기 되네 네 추가로 한명을 더 살릴 수 있다 당연히 이거죠 볼 것도 없죠 어? 해골전사? 그럼 A를 누르고 망자 위에 캐릭터 망자에서 있죠 해골전사 눌러서 여기 왜이렇게 안다니 마른 병 콕콕콕 게임좀 즐기게 해주세 게임좀 즐기게 해주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오세요 잠깐만 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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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하나 지금 한명 없어 지금 누가 해골 안뽑았어 나 다섯명 다섯마리 뽑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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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섯이야 봉인된 퇴마사에 보과사 아싸 어 미친놈들 잠깐만 어? 우리 핀드캐스트 한번 쓸러 가볼까 오른쪽에 온다 어떠하리에 왔다 따라오세요오오오오오오오 열 여덟명의 위력을 한번 보여줍시다 빼고지마 아 징그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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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느껴봐 필드캐스트 한번 느껴봐 수 한번 쭉 막혀봐 쟤네보다 더 양이 많아 너희도 한번 느껴봐 이제 여캔슬래시 근데 뭐야 누구야 누가 누구야 이거 여캔슬래시 여캔슬래시 rick 으깨바 콕콕콕콕콕콕 콕콕콕 찍은다네 콕콕콕콕콕콕콕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iko 탕! 여캔 슬래시 미니맵 좀 봐봐 이게 우리야? 아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건 뭐 공립된 자 탕! 쩝쩝쩝쩝쩝 이렇게 쉬운? 아니 이거 무슨 조직끼리 싸우는 것 같아 이게 조직전이야 조직전 조직끼리 가자 스윙팡팡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갔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와중에 저런들은 7렙이야 이런들 어떠하리 철원들 어떠하리 여러분 저는 이제 시체폭발을 쓰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시체 다 쓰셈 시체폭발도 쓰고 여러분은 해골전사소년을 추천드려요 내가 탱커 같은거 시체 유통을 좀 많이 받아야겠는데 시체가 너무 모자랍게 재고가 남지를 않을 것 같은데 시체제고가 시체제고는 시체제고는 이건에 이제 그 아우 회골 봐 나만 죽이야 살리세요 호재구 다섯방식 유지하십시오 다음에 보니까 나 피한게 아싸 또 회복하는 피한게 아 이거 완전 블라딘데 어 이거 블러디야 블러디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하고 나면 블러디 잘할 듯 너도 시폭 찍었니? 아니 나는 피 흑흑흑해 콕콕콕콕 아니 녹아버리는데 그냥 아니 내가 가기전에 죽어있는데 죽이고싶으면 빨리 움직여 고우면 빨리 오세 죽이고싶으면 빨리 움직여 콕콕콕 우린 시프트까지 둘러가면서 가니까 나는 들어왔어 마을에 태국한테 맡겨놓고 디아블로 사관학교 스피드건이야 지금 실체종 아싸 내가 앞장선다 아싸 천천히 오세 이거 받아야돼 걸신들림 망자 나 있는데 그래야지 구울심장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여기 웨이포인트 찍으세 아 나 웨이포인트 안찍었는데 아니 웨이포인트 찍어야돼 여긴 자주와 그리고 여기 여기 말 들릴때마다 안쓰는 무기 갈아야되는데 팔지말고 여기 대장장이 애니바한테 가서 모든 아이템 분해함은 다 풀 분해함 그러면 이제 재료 좀 근데 분해 안해도 됨 어차피 죽을거라 아 다풍 재수없는 소리 살고있어 위로갑시다 아 도와줘요 어디어디 아 위에 저기 잔뜩있잖아 왼쪽이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어우 내꺼 다 뜯어놨네 존디가 안됐다 아 좋아좋아 이렇게 게임 대충하는 느낌 처음인거 같아 이렇게 게임 대충하는 느낌 처음인거 같아 아냐아냐 이게 결국은 빡세게 해야될때가 온 보수전은 장난아니야 보수전 15마리 달라붙은 보수전 15마리 달라붙은 노을꺼같아 지금 줄 수 있는거 봐 연돈이요 뭐여 연돈메타 연돈메타야 이게 여기 제주도인가요? 아 엘리베이터 수리해야되는데 못하 어차피 수리해도 못하 몇명은 걸어가야돼 여기 내려오세요 일로 내려오세요 아 전기가 되버렸어요 전기가 되버렸어요 아 나 전기가 되버렸어 아 나 전기가 되버렸어 어떡해 아 전기가 절벽타고 내려가 아 피카츄 나도 전기 아 끝나버렸어 나 피카츄도 했는데 죽일애들이 없네 아 이런들이 다 죽였어 나도 피카츐데 근데 왜 가자 가자 진행하자 비고 진행하자 이런들 버려 아 나 따라간다 따라가 곧 따라간다 비고 어디갔어 전기 되가지고 흥분해서 아니 비고 어디갔어 비고 어디갔어 비고 앞에 있는데 아 내가 뚫어줘야되나보다 어? 비고 어디갔어 됐다 됐다 열어라 해군에 섞여가지고 안보였어 쭈쭈 상수신을 모셔라 늦게 오면 못 때림 사냥 경험 못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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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자기 반대로 움직여 파트라이더 던지 콕콕콕콕 난 쭈쭈 상수신이다 숨겨라 이것들아 아 아 일원들이 빨라 늦게 오면 사냥 경험 못함 어우 돌 떨어진다 아파 아파 저건 맞으면 안돼 나 여기 처음 맞았네 니 쪄고 늦게 오면 사냥 경험 못해 방어병이 추가가 되는데 저 야 나 피 rebTom 근데 저 딜이 왜 이렇게 약해요 딜? 무기가 안좋아지는거 아니야 아직? 그러면은 요거를 보강으로 하자 나 보강에 올인 피넘침 핵홀드 부타닥 연돈 같이 먹어요 돈까스 같이 먹어 여기 적들 많이 나옵니다 이제 또 한 달까지 해야죠 돈까스 나오나요? 치즈 돈까스 시키신 분 줄 서고 있는데 갑자기 새치기하는 사람들 엄청나와가지고 싸움 한판 벌어집니다 치..치..치 돈 나온다 치 돈 나온다 뺄거야 뺄거야 잠깐! 새치기 벌써 가버렸군 저기요 일어날 곳은 없군 맞서 싸우는 수 밖에 없겠어 아니 내가 몬스터 클릭하기 전에 뒤져있어 아 필요한 점수가 없군 이게 자동사냥이지 돈까스먹기 바빠 진짜 돈까스먹기 바빠 진짜 신체 재고가 너무 좋다 신체 재고 자동사냥이 별거냐구 이게 자동사냥이지 이게 자동사냥이지 이게 AI 자율주행이고 나 물약 안먹어도 되요 나는 난 물약 안먹어 난 물약 안먹어 난 물약 안먹어 애가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어딜 간 게 이러고 있을 틈이 없어 근데 나 요 며칠 디아블로 방송을 계속 며칠 내내 배경이 그대로 며칠 내내 배경이 그대로 그래도 재밌어 우리 시즌1만 해 시즌1 전문 액트1 전문 옛날에는 이렇게만 해도 재밌다고 했어 계속 반복해도 근데 어차피 디아2때로 카오방 맨날 똑같았음 계속하는거야 왜 하냐는건 의미가 없어 그냥 하는거야 해골 항상 그 다섯마리 이내 보세요 가끔씩 아래쪽에 숫자 나옵니다 비고 대화하고 그냥 가는거야 레그러즈 레이를 한번 보고 해골 마법학자는 레벨 몇포트 나오지? 해골 마법학자 다섯마리 좋아 그때부터가 이제 어 나 방패병 할 수 있다 어? 아니 난 여섯마리가 좋아 다섯마리가 좋아 다섯마리 그놈의 승강기 승강기를 확보하고 타는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됩니다잉 쪽바라먹기 자 반지도 끼우세요 여러분들 야 보스전 흠 보스전이야? 여기 보스 여기 사랑한 악마 누가 클릭 안했는데 오케이 우리가 뭐했다고 보스야?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스 보스부터 나와 초반보스 초반보스 여기 빨리 걸고 가야됩니다 비보한테 그냥 현저 열렬하삼께 쩍 갈라지는 물 아이는 쩍 갈라지는 물은 나중임 들어가자 고깃물 얘한테 말거라야돼 문 열엇 가자 오앗 이쪽이앗 저런들 어또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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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찍었 지나간 릴리트 도교 같다 조기 잘 안들죠 무슨 일이 이 번어진거야 늦으면 사냥 경험 못합니다 아싸 내가 성방 아싸 낡은 장갑 개꿀이리 과다출혈 이거 개꽂인거같은데 과다출혈? 좋아요 보강 나는 보강전문 아 나 사냥경험 자 늦으면 사냥경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센거야? 시체폭발 시체폭발 개사기임 어 여기 아닌데? 맞아맞아 저기 시체에 재고가 없어서 시체폭발은 여러명하면 안좋아 한명만 하는게 나왔대 내가 시체폭 담당할게 이것좀 찍어주세요 가운데 파티 전원이 살아있는 상태여야지 할수있대 어떠아리가 안오고있네 어떠아리 죽었어? 뭐야? 아 있는데? 여기있는데? 피가 갑자기 없는걸로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아 아싸아 어 더 아이템이 더 잘나오는거같은데? 좋습니깐 지능 극대화하면 저 이쪽입니다 아래쪽 똑같은게 똑같은게 나왔네 이씨 그럴수가있나? 아 내 사냥경험 스크랫 으흠 으흠 울후rament 멀리다닌거 봐 아 내 사냥경험 처음던나 아직 아주 corrosion 미쳤다 미쳤어 개블메타 개블메타 뽕뽕뽕뽕 뽕뽕뽕뽕 쭉쭉 바라버리듯 스타베стр 스타베стр 오키 스타베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 이상하다.. 뭐야? 여기 아닌데? 그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야 한다고 했는다!! 저기서 위에서 왜 강하게 말 안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건 지금 제 느낌은 그.. 모바일 양산형 롤플레이 느낌이랑 다를 바가 없었지 아니야.. 이걸 7번 음미하면 잘 곱씹고 자글자글 씹어보면 은 은은한 단맛이 나와 육수가 나온다니까 그.. 그.. 페이스트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여가지고 다 되는거지 일곱번씩 해봐야돼 Tweaker 퇴근 네 롱 플로무 스타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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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걸을 뿐인데 스타넉 근데 안됐다 아 여기, 사모작용 릴리트가 아는걸까요? 릴리트가 아는걸까요? 난 상관없어 얘를 죽일수만 녹아버리고 바로 사모 가자 가자 떼거리로 가는거 봐 나 자꾸 보방돼 오른쪽이 까매웠어 대거리로 가는거 봐 징그랬 모든쪽이 모든쪽 트윙 잠깐만 나 기술한만 찍자 레벨업으로 데미지 주는게 있어가지고 확실히 그거 하는게 낫네 백골전사 숙련도 찍으면 좋아 스파이더맨 조금만 늦으면 먹을 거 없어 핏빠라 핏빠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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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편업되지마 편업되지마 이쪽이야 반피 편업 pork 편업하신들이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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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빠르 계속 빠르 계속 빠르 이쪽 이쪽 이 방벽은요 예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마법인 것 같아요 내일은 한테 말 걸어주세요 파트 전원이 살아생겼는데 여기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파티에요 파티 원없이 먹으세요 용도 빨아 핏 빨아 핏 빨아 막 빨아 핏 빨아 우리가 수적으로 이긴다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해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해 우리가 더 많아 이제 왔니 이제 왔니 다섯 명 확인됐죠? 예 다 왔습니다 해골 다섯 명 도착했습니다 나 이거 A반 B반 이렇게 하겠다 근데 저는 방패병으로 바뀌고 네 명인데 네 마리인데 아 숫자를 줄이시겠다? 지를 늘리겠다? 방패병으로 바꾸니까 네 명 되던데 그래 그렇게 해 양을 포기한다? 뭐 누군 방패병 어 뭐 할 줄 몰라서 안하는 줄 알아? 아 왕이야 이거 조심해 이제 이거 왕왕 이거 보스 여기 끝들이 계단으로 가면 못 나가게 터집니다 조심해야되요 그리고 여기 선 밟으면 안돼요 선 아까 계속 선에 닿고 있는거고 진짜 대단하다고 침착맨 게임성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실제로 해보면 밟게 돼 밟는 쾌감이 있었대 밟았을때 배덕감 아아 너 도섯마리 대질 맞춤 아 쫄쫄까라 너무 쉬운데 시체 너무 많은데 좀 안 터트리는거 같은데 터틀려 보이는거에요? 자 해골 보충하세요 응 아 총왕 5명 맞습니다 자 아 뭐야 아 아 미시딜 뭐야 끝났어? 좀 어려웠는데? 전에 할 때 나 해골 그래도 많이 죽었다 아까 할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진짜 뼈가 나타나서 그렇네 자 여기서 이제 탭을 누르시구요 세계지도에서 성역 어귀를 누르시구요 히오바샤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엄마 칼 껴도 돼요? 엄마 칼 껴도 됩니다 써도 됩니다 엄마 칼 어? 주 작가님 뭐라고 했죠? 탭을 누르신 다음에 성역을 누르신 다음에 히오바샤드로 오십니다 허응역 아 혹시 그게 저 웨이포인트 안 찍은 거인가요? 웨이포인트 안 찍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찍었지 예? 웨이포인트를 장난치는 거잖아 당연히 찍었지 아까 알려줘가지고 찍었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웨이포인트를 안 찍을 리가 없잖아 럭이야 럭이 꾸러기 장난꾸러기 웨이포인트 안 찍을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이야? 그리고 하드코어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못 나가서 끝날 거 같은데 그러면은 어 영어 2 누르고 나갈 수 있어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쫓아가기만 하고 있다고 지금 그니까 영어 2 누르면 나갈 수 있어 파티원들 있는데로 내가 못 가나? 파티원들 있는 데는 어 나갈 수 있나? T 아 T 눌렀쌤 T 그게 되나? T 우리 포탈 우리 포탈 탈 수 있나? T를 눌러봐 T 우리 포탈 탈 수 있을걸? 오! 왔다 왔다 맞음? 웨이포인트 웨이포인트 찍으세요 찍은 건가 이게? 그리고 이 갑시다 그 네모 네모 다 그 가야됨 저 이거 아이템 갈라면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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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리고 저는 순영 순영원장한테 보고하러 가세요 할 거 하시고 대성당인으로 네 근데 얘는 파는 애인데 아 이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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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쌤 이게 나중에 뭐 어디로 가지? 모든 아이템 파괴? 분해? 오케이 됐어 그냥 노화를 해야겠다 내가 근접으로 붙으니까, 노아하고. 네일의 찾기 부터 할까요? 네? 여기 순영 원장이랑 얘기한 다음에 네일의 찾기 하러 저기로 갈까요? 네일의 찾기 좋아요. 네일의 찾기. 그럼 네일의 찾기 같이 가요. 예? 왜왜왜왜? 같이 가면 돼. 어차피 똑같은데 시간이. 아유왜왜왜왜. 굳이 미리가요. 지루하세요? 진짜 주작가님. 아유. 지루하세요. 참으시네. 다 하셨죠? 어떠하리님. 탭 누르고. 예레스나 저기. 클릭하면 이동하시겠습니까 뜸. 예레스나? 오른쪽에. 안뜨. 그런거 안뜨는데요? 안뜸? 예레스나. 왜이보이튼. 안뜸? 어떠하리가 여기있네. 그 오른쪽에 어디를 눌러야 옐레스나가 있다는데 그 탭 누르면 지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빛나고 있을텐데 에이포인트를 찍었으면 순간이동진 옐레스나 그럼 우리 이거 어때 우리 키오 바사드에서 번지는 어둠까지 가서 모여드는 군단 체험 군단 이벤트가 있대 그래 뭐 해볼까? 저기 한번 가볼게 아 우리가 갈게 거기 계셈 우리 걸어갈게 가다가 끝남? 일단 뛰어 4분 남았다는데?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어딘데? 나 위치를 모르는데? 내가 진두주의한다 어디로 가? 고고 나 따라오셈 우제쿤 어떠하리 나 보이죠? 따라오셈 네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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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셈 이제 우리는 3막으로 갈거야 바로 2막도 아니고 3막으로 간다고? 4분 안에? 가는 길이 험할텐데? 가는 길이 험해도 우린 가야돼 가벼워 내가 피우덩이로 변신 디어블럭 4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걷는 게임인거야 걷는거야 이렇게 아 잘 안들림 11렙 축하 축하 아하 저도 11렙 됐습니다 슬랩 게임을 늦게 오면 사냥 경험 못하십니다 꼬박꼬박 스페이스 눌러주세요 또 있는데요 늦으면 사냥 경험 오 위에 자동 삭제임 늦게 오면 사냥 경험 못하십니다 아이 내 몸이 자동 삭제임 늦게 오면 사냥 경험 못하십니다 저런들님 이런들 다리좀 거센 지금 아니야 너무 빨리 달려 쟤 보이지가 않아 나 지금 카트라이더로 지금 거의 거의 역전 가능성이 없는 1등이야 이거 일종의 카트라이더라고 생각해야 돼 강트라이더 강형술사 강트라이더 강트라이더 이거 산막까지 늦게 온 사람 리타이어 강트라이더 근데 액테일 여러 번 해보셔서 길눈이 밝으니까 강트라이더 강트라이더 시간이 더 필요하게 훗 물폭탄 못던지라? 흠윙 어? 내가 역전한 거 같아 아니다 아니다 따끔 딸기 아 여기 이거 못지나가는데 이거는 웬만하면 지나가려면 여기 이베 지나가? 이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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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이벤트 지나가야돼? 아뇝 못참지 가긴 가야지 할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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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거 시간 없대 알건 해야되는데 아싸 아 역전됐다 이거 완전 토끼가 겁은 계획이잖아 욕심 팔려가지고 채단거리로 가 어떠하리 너 어떠하리 길 알아? 대충 아는거 같애 어떠하리 대충 길 아는거 같애 우리 어디가는지 아냐고 대충 아는거 같애 모르는게 하세요 아 피웅덩이가 더 느려 아니 저기 길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 산막 찍으셈 산막 찍고 그 네비 따라가면 돼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아 여기 처음 우리 처음 와보는 느낌 아 여기 찍어 이건 찍어야돼 아 웨이포인트 웨이포인트 웨이포는 찍어야지 나 이제 웨이포인트 절대 안넣쳐 쉽게 찍어야 돼 찍을건 찍어 아 나 6시에 일어나야되는데 그럼 요거 산막까지만 가고 오늘은 마무리 이거는 같이하는 용으로 냅둡시다 너무 웃기다 이거 이거 7마리 되려면 레벨 몇대야 돼요 여기 18플러스야 15렙 되면은 3마리 추가되네 잠깐만 아 저거 이미 다 잡았으면 어떡하지 오픈했는데 이미 여기야? 아니 좀 많이 남아 얘네 잡아요 이런들 얘네 잡아 잡으세요 잡으세요? 지도 안와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 난 지도 봐야되니까 지도 이거 옛날 좀 약간 리니지 감성이야 아 잠깐만 클릭 실수를 잠깐 주춤했어 맞다 1등 이거 옛날 리니지 감성이야 진짜로 이거 다같이 떼거리로 막 몰려다니면서 이쪽이 아 아 아 아 아 아 나 1등이었는데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 아 개웃기다 역전인가? 아 아니다 레기였어 이봉주 온라인 이봉주 이봉주 온라인 아 다왔다 거의 다왔다 거의 다왔어 아 끝났어 이벤트 끝났다고 이벤트?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뭐야 이거 뭔소리야 왜 아무것도 없어 너가 끝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여기 산막 시작하는데가 있어서 어차피 오기노 와야돼 어 여기 뭐있다 여기 필드 이벤트있다 이쪽으로 봐 아 개웃기네 하하하하 어 유랑 나 있는데로 와 유랑을 하네 어 이쪽으로 오세요 저런들 저런들 있는데로 가세요 아 여기 아까있잖아 우리 흫 어 스페이스 밝혔다 이 게임 재 систем계 steril 침미 상 ally 찢어라 유랑을 chick 작아요 아 유랑하 유랑하게 이치olas 세븐 에 마이 이만 은메 에 아 ㅆ ㅆ ㅆ ㅆ ㅆ ㅆ ㅆ Зап 하하하하하핥 저쪽쪽팔을 그레이브즈 스킬 쓰는데 맞딜 왜 10포가 안왔지? op 자수정 마법병 아싸 낡은낫 낡은낫 어 잘나왔어요 자 웨이포인트 까진 찍읍시다 다 왔으니까 아니죠 왔다 왔다 웨이포인트 찍으셈 아니 여기까지 왔어? 근데 3막부터 해도 돼요 자유도가 좀 있네요 어차피 그 레벨이 나한테 맞춤이 되지 않습니까? 응 1,2,3막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좀 약간 억지 억지 그거 같아 억지 자유도 1,2,3막 순서대로 하는게 좋은데 약간 억지 억지 자유도 그 약간 액자식 구성이라 3개가 다 하고나서 이제 가고 막 이런식으로 되니 어차피 이거 계속 릴리트 쫓아가면서 제가 저지른 일 보면서 막 계속 다니는거 아닙니까? 응 그니까 릴리트가 그 따로따로 새 덩어리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봐도 상관없는 식으로 되는거 같아 내가 뭐 한거지 이거? 나 달리기 달리기밖에 안한거 같은데? 시간이 더 비교하게 디아블로 다 재밌게 하셨죠? 정말 여러가지 방법으로 즐기네요 디아블로 디아블로 재밌게 하셨죠? 액트1이 지겨우십니까? 액트3까지 뛰어오시면 됩니다 디아블로 삼막이야 삼막 삼막 자 재밌으셨죠? 자 그러면은 아아아아 지겨워 순간이동지 됐고 자 순간이동지 다 찍으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재군 6시에 일정이 있으니까 어 우리 여기 딱 저장해놓고 다음에 세명 모이면 또 모이자고요 그래요 예 이거는 같이하는 용 더하고 싶은거 아냐? 누구 우재군 아냐 아까 본인이 6시까지 해야된다고 했어 6시까지? 저 지금 칼날같이 잡고있어요 지금 어떠알이 지금 몇시인데요? 어떠알이 밖에 나가서 사냥중이다 아잇 지금 한 한시간 더 됐네?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아니 나는 지금 한 10시쯤 된줄 알았어 좀 오래되긴 했어 뭐야 나 뼈놓고 누가 사냥해 어 여기 여기 필드 필드 필드모 아이 기다려 내가 지폭이 있는데 무슨소리가 우리끼리 우리끼리 아이 그만하자고 해놓고 오 오 멧돼지 멧돼지 미친거 아 저런들 왔다 저런들 왔대 이런들 스윙팡팡 선배님 따라가려면 멀었네요 스윙팡팡 그쵸 스윙팡팡 선배님은 그 특유의 그 파이브가 있지 호 호방함이 있었나 이게 그런 느낌이 안 나요 스윙팡팡은 이게 손속이 미친듯이 빨라서 근처에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모질라 그 그 스윙팡팡 그 선배님이 이거 앞길 다 딱 감으셔갖고 강령출사가 되게 수월하네 강령출사 사기야 스틸 못찍지 지금 진짜 미친들 아싸 헬멧 아싸 노아 내가 철만 찍었거든 네 딱 범이다 노아랑 딱 아이언메이덴이라고 기억하시는지 아이언메이덴? 상대한테 데미지 돌려주는데 그 팔라딘 팔라딘 말고 네크 아 네크? 아이언메이덴? 이게 출관이에요 쪽쪽 빼라 근데 두 분이 스킬 갖고 되게 황의를 하시는데 소외감 느껴 소외감 느껴 소외감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유튜브로 유튜브 틀어서 보는거랑 지금 하고 있는거랑 다를 수가 없는데 아니 이게 더 재미없어 아 심지어 맞아 이게 더 재미없어 이게 더 재미없다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 안되잖아요 티비로 볼 때 재밌어 아니 왜냐면 유튜브로 보면 집중을 할 수 있잖아 영상에 근데 이건 뭔지도 모르고 쫓아와야되니까 우리 쫓아와야되니까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사실 난 뭐하는거지 지금 이거 디아블로 8만 4000원 주고 샀는데 아니 이제 이제부터 액틸 액틸 8번 하면됨 8만원 쓴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쓰면 돼 액틸 8번 하라구 이거 자꾸 단독 행동하는 회원이 있어 또 아 나 폭찍었다 초바심 내는게 더 웃겨 초바심 내는게 아 구색이 정말 실크랭 됐다 어? 우와! 아싸! 땡큐지 니가 나랑 같이인거지 바닷가가 있어? 야 바다 그래픽번 우리 바다보면서 끝냅시다 바닷가 지웠어 바다에서 힐링하우가 서해에서 끝내 서해에서 근데 바다색이 좀 이상한데 되게 오염됐어 오염됐진 않았어 녹조 때문에 그래 녹조 때문에 책을 들고왔어 바닷가나서 그래? 책을 왜 들고왔어 책 치워 언제 어디서나 독서판 뭐하는 짓이야 책 치워 아이 책을 가져왔어 놀러왔는데 수학여행갈때 꼭 책읽는게 아 정말 저같은 친구 한명씩 있어야됩니다 어? 아 옆에 던전이 저 던전까지만 갔나? 아니 이게 못 끝내게 배치를 이렇게 해놨네 그니까 마트 나오는길처럼 해놨네 아 진짜 리얼로 진짜 찐막 찐막 진짜 찐막 더하면 미친놈이야 어 아 지금 벌써 한시 한시야 아 나 저기 시위에다가 이제 심야할증까지 해서 택시비 40% 더 내야돼 그리고 지금 쾌적해 직장인들이 이미 고라떨어었어 퇴근을 퇴근을 하고 고라떨어었어 어림도 없지 미친놈 소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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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더 갈거야 먼저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지금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계속 계속 스트레스 검토세요? 계속 달려 그냥 어? 지금 계속 뒤에서 따라오는데 시체 저기봐 우스터를 많이 버리고 간나 그저? 하하하 헛다발이 따라오는거 봐 지금 급해 다 급해 다 급해 근데 레어 레어 나 좀 비싸다 이거 아까 주운거 기아4에도 유니크템이 있나요? 예? 유료템이요? 유니크템 유니크 있음 전설 있음 전설템 조단링이세요? 조단링 조단링은 아마 있을거 같은데 워낙 워낙 그거라 저럼들 적어봐 워낙 그거라 아이콘이 아이콘이라 오 여기 왜 여기 왜 모니터가 많아 후 아이콘이 다들 그냥 훅붓이 나갔는데 여봐요 형님들 엥 왜 여기 다 그냥 저기 뭐야 훅붓이 나갑니까? 아싸 벌락 우와 우와 미쳤다 나 그거 나온 레어템 나왔어요 노란색? 미쳤는데 잘 나왔네 좀 더 약하다 아 아싸 이쪽이다 에헤헤 내가 선두야 에헤헤 나 사냥경험 사냥경험 해골이 다 죽었네 아! 아래쪽에 하나 잡아야돼 잡고와 잡고와 한 마리 한 마리 다섯시에 하나 잡고와 아 일곱시 일곱시 아 내가 잡을게 그거 잡아야 여기가 열려 기다릴게 기다릴게 사냥경험 안잡아 안오면 안잡아 아니 니가 잡으면 되는데 너무 비효일이잖아 안오면 안잡을거야 오세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래로 안잡았어 아직도? 아 내가 반대쪽으로 돌게 아니 이게 뭐하는데요 지금 아니 이거 몹을 잡아야 다함께 열림 비효일 아 아 개옥기라 절완들이 선두 풀 올 때마다 스페이스 누르는거 봐봐 너무 추해 어? 다하지? 저 주워야돼 저거 스페이스 아예 갈기고 있는데 계속 그런 게임이야 스페이스 갈기는 게임이야 마라톤 온라인 내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오 뭐야 망명이다 내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재미네 가끔씩 튀어나온 레어템 죽는 재미 그 쾌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디아블로가 뭐 그런거지 맞아요 디아블로는 원래 아이템 그 죽는 재미가 아이템 까부는 재미가 아싸 씹살아요 아 둘만 앞서가가지고 둘만 14됐어 아스닥 바로 됐죠 나 둘 다 됐어 어? 보스가 둘이나 있어? 아 공포다니까 아 공포다니까 아 공포다니까 오케이 아 아 아 아 와 아 데미지가 좋은데? 뭐야 이거 아 이게 더 좋지? 아이템 유력이 223이고 아 느려서 아 근데 초당인데? 저거 읽고 있을 때 빨리 가자 양소 이런델 버려 이런델 버려 이런델이 아주 그냥 요것도 양소니까 요것도 양소니까 어 이거 하나짜린데? 아 아니구나 아씨 익느라 아 같이 가요 아 이게 같이 가는거잖아요 시간이 더 필요하게 아니 강력지사가 공포에 왜 걸려 무서운게 없는데 그 밑에 막 바법진에 들어가면 안 돼 아 아 공포 아 내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 아하 끊긴다 아 자 공포 걸려 그 도막사람에서 나오는거 그 장판 거기 그 깔고 앉으면 거기 위에 서있으면 안 돼 거기에 기조됐어 기조됐어 매직일에 잘 걸리네 아 나도 사냥 경험하고 싶어 고막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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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m 야 그냥 그냥... 동 맞으면서 싸워도 그냥 안죽네 ㅂ 도겐 저를 쓸어버렸대 아니 뭘 할걸 남겨놓지 않았네 이런들이 어디까지 갔다갔구요 이런들 아 이거 여러분들 이제 그거 나옵니다 아! 길 잘못 뚫었네 죄짱 아니 저런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주고 돌아가야되는거 아입니까? 아 그런가? 돌아가면서 잘 못 들었네라고 하네 난 혼자 끝까지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해골 마법사 소환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이제 우리 분단됩니다 다 이제 다 하셨죠? 아니 여기 아싸병 오른쪽 위에 하셨어요? 전기의 신단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아싸 단독 사냥이다 끼오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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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하셨나? 단독 사냥 단독 사냥이 아닌 하셨네 오른쪽 위에 하셨어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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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와 라이츄 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빠바바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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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갯새네요 오 왕이에요 왕 왕이 있네 왕 전기 겯새데 전기 겯새데 왕을 보 Post 왕을 잡았aient 웰오넀랑 이 4만 Nobody 이제 8마리까지 만들수있습니다 그래서 조조 밥사 여기 다있네 종순이랑 조조 밥사랑 멸알 Sanidad 승호 칸이 8개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8마리까지 어떻게 해요? 어떤거요? 가이드님 8마리까지 어떻게 올려요? 그냥 소환을 더하면 돼요 소환을 더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해야돼 고르시고 그.. 미쳤다 이제 진짜 바글바글 우리잖아 몇명이야? 나 8명 나도 8명 저.. 한번 세봐 24명에다가 떨립니다 아우 징그러어 진짜 나 아까 몸인줄 알고 잡으려고 했다니까 진짜로 아니 너무 많다고 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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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 여기 2 누르시고요 던전 나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아.. 영어 2, 던전 나가기, 떠나기 아 진짜? 오 뭐야? 우와 레어다 레어 넓적방 레어 진짜, 진짜 여기까지 아이 그만 좀 해! 아 여기까지 진짜, 재미없어 아 고맙네, 고맙네 진짜 고맙네, 진짜 고맙네 아 의미가 없어 같이 하려고 하는건데, 내일 일정이 있잖아 먼저 끄세요, 먼저 근데 여덟마리를 제대로 맛을 못봤는데? 여덟마리 메타를 근데 직업, 이거 확인해야돼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끝 우와 여덟 끝, 끝, 끝 끝, 끝, 끝 나 키워봐사드로 돌아가 끝 그리고, 템 팔고, 끝 끝생, 끝생 나 언제까지 할거야? 우제 시제 맞들렸구만? 맞들릴 요소가 없는데, 맞들린 맞들렸네 맞들렸네, 맞들렸어 맞들렸어 너무 중독되진 마 6시에 스케줄인데, 1시까지 하고 있네 맞들렸네 큰일났다 난 그냥 이동만 했는데 이동만 했는데 이렇게 재미있다니 싸우면 어떻게 될까 네 6시까지 날 밤새우가 왔겠다 이거 싸워본적이 없어 그니까 이동만 했는데 이정도라니 그니까 그니까 싸우게 된다면 어떨까 그니까 아, 큰일났다 난 몰라 게임에 대한 이해도 없이 게임한거 처음인거 같아 이렇게까지 아, 그니까 그니까 그만큼 흡입력이 있다는 말씀이겠지 이거 뭐지? 그 뭐냐 미니게임 청구 그거보다 흡입당 단순한 게임은 단순해야돼 왜냐면은 복잡하면 못해 그럼 자 야 갓겜이다 진짜 갓겜이야 갓겜 뭐니뭐니해도 이거 그냥 진짜 게임이 너무 단순해서 그냥 왼쪽 클릭 원클릭 하나면 다 되는데 게임이 아 근데 또 막상 이런들어 저런들어 아니 형 이거 봐 형 이거 봐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어 멋있는데 어디? 진짜 싫다 나는 약간 거기 그 뭐냐 그 영화 있잖아 옛날에 그 그 이슬람 왕 누구야? 그거 같다 이거 4명까지 되네 파티 4명까지 이런들 이런들 이거 캐릭터 그거 어딨어요? 세명 볼 수 있는게 어디야? 살라딘 같네 어 소셜 ESC하고 소셜 근데 이미 다 나가버렸어 다 나가버렸어 다 나가버렸어 아 본인도 나가놓고 왜 어디서 보냐 아 재밌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그만 그만 진짜 그만 오락에 미쳤냐? 오락에 미쳤어? 사실 도합 도합 20렙 17렙 15렙 14렙 17렙 도합 한 70렙 키운거 같은데 그게 아쉽다 6시 일어날 우리 도합 한 70렙 키웠어 우리 액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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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더라 아 나 내일 아침에 나도 있네 씨 나도 내일 아침에 했잖아 나는 억지로 몇 시에 있으.. 몇 시에 있으세요? 몇 시에? 저.. 10시 반 아니 쭈작가님 10시 반에 이동 10시 반까지 이동 어? 쭈작가님 가셨나? 안 갔어요 있어 있어 아아 같이 있지 맞아 디스코드인줄 알았네 여기 PC방 개장했거든 쭈작가님 쭈작가님 작업실 한번 놀러가도 돼요 언제든지 나도 한번 가기로 했는데 같이 와요 같이 그래요 저 노트북 갖고 가 형 PC.. PC 하나 설치해놔 나하게 아이 그걸 오약하는 데 아냐 에이 에이 PC 하나 설치해놔 나하게 너 흥났네 어디에? 어디 여기? 아니 위에 여기? 근데 나 노트북 두대 거든요 이거 맞아 이거 아 타면? 나 노트북 두대 두대 갖고 갈 수 있어 아니 이거 이게 뭐야 내 머리 내 머리 아 형? 아 이거? 너무 크게 난 것 같아 시인판의 망치 꽝 아 시인판의 망치 선조의 망치 꽝 아 우재말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아 죄송 죄송 아 지금 호민이 형이 싱싱미역 상태야 아 노트북 노트북 두대 있음 아 두대 있음? 오케이 오케이 어 나도 있는데 잘 됐다 지금 호민이 호민이 형 지금 사실 정상 같은데 지금 봐봐 엄청나게 집중력이 없어져가지고 엄청 산만해 지금 선조의 망치 꽝 신싱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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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의 망치 꽝 아 개우치해 진짜 거의 내가 보니까 좀 잠에 취했어 지금 잠에 취해서 좀 약간 술 취한 것 같이 됐어 지금 하하하하하하 아 뒤졌다 나 5시간 자네 아싸 5시간이나 잘 수 있다 그래 자 오늘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또 어 우리의 추억을 한번 공유해 봅니다 자 우재씨가 어 그 노트북 챙겨가지고 다음은 호민이 형 집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맞다하리 한번 거의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놉시다 어차피 집들이 한번 하려고 했어요 이제 대세는 그 온라인 게임도 모여서 하는 거야 이제 대세 아 맞아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노트북 철저히 준비하고 블루투스 그 저기 뭐야 마우스까지 두 개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오케이 자 안녕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안녕 개우치 여러분 안녕 작별의 망치 꽝 주작가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방종이 망치 꽝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프